우리 몸이 어떤 병에 걸려서 완전히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재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염에 걸려서 간세포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새로운 간세포가 다시 재생이 안 된다면 간이 완전한 치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재생으로서 완전한 치유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에서는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뇌세포라는 것은 일단 망가지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뇌경색 중풍 환자들은 다 절망입니다. 재생이 안 되니까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에 참 많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립성 비대증도 뉴스타트에서 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묻는 이유를 감안 보니까 전립성 비대증은 그냥 노화현상의 현상이 아니냐. 노화현상인데 내가 늙었으니까 전립성 비대증은 당연히 걸리는 거고 그리고 노화현상이니까 내가 젊어져야 낫는데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 낫지, 왜요?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이 세상 상식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 관절에 연골이 달아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뼈와 뼈끼리 이렇게 마찰이 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런데 그거 걸려도 절대로 안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어요? 왜? 연골이라는 것은 재생하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웠어요. 한 번 다르면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연골이 달는 현상은 결국 노화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됩니다. 노화현상이라면 낫는 재주, 우쭌. 그렇죠? 젊어지지 않은데 사람이 어떻게 거꾸로 나이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콩팥이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신장염에서 신장이 한 번 망가지면 신장 세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심장 근육 세포, 심근 세포라고 그래요. 심근 세포도 절대로 재생하지 않아요. 이래서 재생하지 않는다는 게 많았어요. 왜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안이 흘어요. 그렇죠? 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깨끗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흘었는데 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점막 표면에 세포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왜 이 점막 세포는 재생을 잘해서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가 쫙 생겨나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은 재생을 잘하는데 이제 뇌세포, 콩팥 세포, 연골, 심근 세포 이건 재생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거를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세포들이 뇌세포나 콩팥이나 신장이나 연골이 재생하는 것을 보지를 뭐예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그런 재생하는 현상을 못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생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우리 인간이 봐서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세포를 재생이 되도록 해 두셨다면 어떻게 될까? 그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재생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뒀는데 우리는 보고 뭐예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난소암에 걸려서 온 아주 유명한 난소암 자매가 있습니다. 광주 출신이에요. 나중에 한 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우진이네, 송소희, 송소윤. 우리가 연락처를 드릴 수도 있어요. 두 자매가 난소암인 거예요. 자매가 참 뭐라 그럴까? 인간관계가 좋고 장사를 잘해. 그래서 뭘 했냐? 이 자매가 파리바케트를 했어. 광주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대요. 애기들을, 애들을 꼬셔야 된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꼬시면 가까운 데 놔놓고 좀 멀어도 엄마를 끌고 자기 가게에 온대요. 그래서 아주 부침성이 많고 그러다가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없어요. 돈에 정신이 팔리는 거야. 정신도 팔려요. 정신도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돈을 벌이는 게 재미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과로가 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그냥 아무거나 먹게 되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제도 되지 못하고 그러다가 둘 다 난소합니다. 둘 다 난소를 항암치료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재발하고 항암치료하고 이러다가 이제 가만히 없다. 이제는 죽는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 자매가 둘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완치죽 치유되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랫동안 한 20년 가량을 계속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두 사람 다 결혼해가지고 그 뉴 스타트, 자기 개인 뉴 스타트 센터를 해. 지금 광주 치고 한 사람은 화순, 화순에 있고 소희는 화순에 있고 소윤희는 진동과 완도 완도 쪽에 이쁘게 집을 지어가지고 건강식 해주고 그렇게 또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소암으로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이랬으면 이제는 여성 호르몬은 끝이야. 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난소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막 방사선 항암 때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때가 완전히 뭐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여성들도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을 조금씩 생산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있고 여성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생산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싹 없어지면 이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염도 생길 수 있고 엉덩이 유방도 그냥 편편해지고 또 어깨가 넓어지고 이게 남성화될 테니까 여성 호르몬은 반드시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두 자매는 여기 와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완치가 되었죠. 완치가 되니까 뉴스타트에서 배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다 건강하게 조절하는 생명이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됐어. 여성 호르몬은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누가 알아?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여성 호르몬을 생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신, 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 바로 위에 부신이라는 조그만 게 옆에 있는데 거기서 소위 부신 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걸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부신 세포에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있어. 여러분, 모든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다 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에도 뇌 유전자 다 있어. 뇌 세포에도 피부 유전자 있어. 그러나 뇌 세포에 있는 피부 유전자는 꺼져 있고 피부 세포 안에 있는 뇌 유전자도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꺼져 있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뭐만 받으면 돼? 생면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두 사람이 확신이 확실합니다. 여성 호르몬, 안 먹어도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은 주로 지방 세포입니다. 지방 세포 안에도 유전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는 꺼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난소가 기능을 안 해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방 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생명을 줘서 어떻게 켜주면 거기서 생산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 산부인과 학회에서 그걸 왜냐하면 그런 여성들이 가끔 있거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생명을 받아서 키워주면 그러니까 뉴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겁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서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여성이 슈퍼 이런 데서 이렇게 알바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여자가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난소를 다 떼어냈는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해서 준 거야. 이거 꼭 먹으라고. 그런데 이 여자 환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돈 번다고 너무 두 짭, 세 짭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알바 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한 짭만 해도 잘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사선생님한테 받은 약이 여성 호르몬제, 미국말로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젠이라고 하거든요. 에스트로젠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 에스트로젠을 진통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만 먹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통증이 없어. 그래서 이 약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욕심 내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건강식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한 7개월 후에인가 우연히 자기가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슈퍼에 그 의사선생님이 들은 거다. 그래서 아,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물었어요. 내가 준 에스트로젠을 잘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 나는 그거를 진통제인 줄 알고 다 버려버렸다. 그 의사가 깜짝 놀랐어. 그러면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도 안 먹었단 말이야. 아, 첫 2, 3일 먹고 안 먹었다. 그럼 큰일 나는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피검사를 해봤어요. 여성 호르몬이 진짜 잘 나고 있는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사실을 산부인과 학회에다가 발표를 하고 그래서 수년 후에 생산될 수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간호사들이 그런 수술을 받았다. 여자 의사들이 그런 수술을 받았다. 하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렇죠. 절대로 안 믿어요. 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된다고 배웠어. 그 잘못 배우는 게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 내가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반사실험할 때도 개가 땡치고 나면 반드시 맛있는 것을 준다고 믿음이 확실할수록 유전자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자 간호사들이, 여자 의사들은 절대로 여성 호르몬은 다시 생산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거를 안 된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악한 암이라도 내 면역력만 강해지면 암이 뭐예요? 암이 활동을 정지하고 악한 암도 순한 암으로 변하고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안 된다고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발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병도 날 수 있냐고. 아시겠죠? 그건 질문이 아니야.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의 변질로 모든 병이 생기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다면 병이 안 낫겠지만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리든지 회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떠냐? 연골이 달았는데 어떻게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느냐?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80세 난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옛날에 고혈압으로 뉴스타트에 오셨다가 고혈압이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분이 인천시의회 의장도 하고 그래서 인천에서 유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뉴스타트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분은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모친에게 이건 안 넣는다. 이건 뭐 해야 된다?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 뉴스타트 합시다. 관절이 재생될 수도 뭐예요? 있다고 박사님이 얘기하죠. 제가 관절이 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절망이야. 연골이 달았으니 이제 끝이다 이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게 절대로 안 낫게 돼요? 이거든. 그래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라. 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천명이 있다면 약 180명, 한 18%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젊어도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연골이라는 물질을, 연골 물질이죠. 연골 물질은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고 그게 이제 연골 세포입니다. 그 연골 세포 안에 보면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지면 연골이 잘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다르면 다른 만큼 생산해서 보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달기만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퇴행성 관절염도 뭐만 켜지면,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꺼진 유전자만 켜지면, 생명을 받아서 켜지면 연골이 다시 재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해드렸던 이분이 아 그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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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도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 세상에 연골이 재생해가지고 다 낳았어.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시시하게 만들어 놓지를 뭐예요? 안 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를 영이 지배하잖아요. 영이 뜻을 주고 좋은 뜻, 나쁜 뜻을 주고 지배하는데 우리가 좋은 뜻만 받아들이면 회복되게 돼요. 뭐예요? 있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콩팥. 아시겠죠? 신장. 그 다음에 뇌세포.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뇌세포를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뉴런. 상식적으로는 뉴런은 절대로 증식하지 않는데 상식이 어떻게 됐다고? 뉴런은 절대로 새로운 뉴런,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왜? 여기 보면 신경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하여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으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도 완전히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무슨 신문이요? 뉴욕타임스. 세계 최고의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브레인 메이 그로우 뉴 셀스, 새로운 세포를 생산할 수 있다. 매일매일 데일리. 그래서 이게 그냥 대서특필됐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신문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런 시름을 해봤습니다. 쥐를 이렇게 그냥 여기 지장 안에 네 마리 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거는 꼬박꼬박 줘요. 그리고 이 지장은 지들끼리 숨바꼭질도 하고 이것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요? 음식은 얘네들하고 꼭 같이 먹지만 얘네들은 재미있게 살아요. 인간이 재미있다는 것은 의미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미가 없으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크, 지겨워. 의미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바둑을 두면 저녁 먹고 두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한참 두다 보면 뭐예요? 아침 해갔던. 그런데 그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재미는 있는데 후회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의미가 있으면 그 다음 날 해가 떠도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밤을 샀냐? 후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들은 의미라는 건 별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은이에 의하면 사랑을 왜 내가 못 받아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지 더 관심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좋아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 노력하는데 그게 스트레스야. 그게 나중에 나쁜 현상으로 받아야 돼요. 자꾸 받기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심하니 그렇죠? 욕심이 있고. 그러다가 생각이 거꾸로 탈편해서 받기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의미 있어? 하나도 의미 없어. 하나도 의미 없어. 헛사는 거야. 그리고 몸에 병만 생겼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다. 사랑을 주면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면 뇌세포 재생률이 달라. 여기는 대조군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롤마이스. 여기는 뇌세포가 몇 개가 재생이 되냐? 2,000개, 4,000개, 6,000개. 그래서 여기에 아무 의미 없이 산지들은 한 2,500개 정도밖에 재생이 안 됐는데 여기에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산지들은 뇌세포가 4,000개 이상이 재생이 됐더라.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열흘 동안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에 뇌세포도 많이 재생됐을 것이고 콩팥 세포도 알고 보니까 콩팥에 주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재생이 안 된다는 세포는 우리 몸에 없고 다 재생이 죽어도 꼭 같은 세포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 기본 여건이 있어 뭐 하면 신뢰를 하면 그것을 믿음. 믿지 않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간호사나 여자 의사들처럼 재생될 것도, 여성 호르몬이 다시 생산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포를 재생되게 해놨다면 모든 세포가 한꺼번에 재생되면 그게 뭐예요? 모든 세포가 죽었다가 한꺼번에 와장창 재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죽은 몸속에서 죽은 세포들이 재생하고 있는데 부활이 안 되라는 법은 뭐예요? 없어. 부활은 되게 해놨지만 부활이 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자, 부활만큼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부디 겁먹지 마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어쩌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죽는다면 그것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뭐예요? 있기 때문에 또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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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아시 unlikely detecting 아시겠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medications